3%가 응원합니다. 1%가 되는 지능형 기업의 미래. 2% 부족한 디지털 혁신. SAP의 Sapphire Now에서 디지털 혁신과 기업의 미래를 확인해보세요.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나흘간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SAP KOREA를 검색하세요. 빅데이터에서 얻는 인사이트, 빅사이즈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프로와 새로운 게스트분들과 함께 꾸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늘 여도은 앵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여도은 앵커와 함께 기업의 디지털화라는 주제로 빅사이즈를 꾸며볼까 하는데 그 주제로 말씀해 주실 SAP KOREA의 박범순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SAP KOREA의 박범순입니다. SAP KOREA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그러게요. 저희 아버지도 항상 여쭤봅니다. 그럼 저는 간단하게 컴퓨터 회사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소프트웨어가 뭐하는 거냐. 사실 소프트웨어는 어떤 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들은 주로 과거에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돕는 소프트웨어였다가 최근에는 AI, 빅데이터 등등 하면서 뭔가 지능형 기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 솔루션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 이카운트 ERP 4만 원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예요. 얼마예요.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기업의 어떤 체질 자체를 좀 바꿔주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 프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카운트 ERP를 포함해서 사실 ERP라는 쪽들이 전사적 자원관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자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원은 사실은 물재인으로 흔히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 혹은 제품이 되겠죠. 그런 상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재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 물건의 흐름과 돈의 흐름, 그다음에 인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모아서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고 보고를 하고 더 나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ERP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4만 원이면 싸네요, 그러면. 4만 원? 네. 그 정도의 일을 하는데 4만 원이면 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4만 원으로 얼마나 큰 효용을 보는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죠. 4만 원도 잘 쓰면. 디지털 전환, 저희가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요즘 기업들이 많이 노력은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 팩토리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시면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업의 제조업의 디지털화 혹은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과거에 보시면 한 20, 30년 전에는 중소기업 전산화라든지 디지털화를 위해서 국산 ERP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많이 지원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인더스트리 4.0, 독일을 필두로 한 이런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조업체가 좀 스마트화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부 지원금을 활용한 이런 투자들이 좀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스마트화 혹은 디지털화가 정확히 뭡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화라는 건 사실은 저희들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누구라도 쉽게 그냥 디지털로 굳이 그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게 제일 디지털화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대표적인 고객사 중에 하나가 북극의 바람이라고 하는 알틱윈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북극의 바람? 네. 북극의 바람? 풍력발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역시 감이 좋으신데요. 북극의 바람. 그러니까 이 회사는 핀란드 회사거든요. 그런데 북극 지방에다가 풍력발전기를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보시면 풍력발전기 되게 천천히 돌지 않습니까? 저는 좀 빨리 돌면 좀 효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게 날개가 하나가 3톤입니다. 날개 하나가? 날개 하나가 3톤이라서 3톤짜리가 빨리 돌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북극의 바람의 평균 속도가 어느 정도 될지 감이 오십니까? 북극 바람? 시속 한 5? 그 정도. 5가 뭐예요? 5미터? 5미터 퍼 세트? 시속, 시속, 초속으로. 초속은 계산이 저한테는데. 시속으로는 평균 한 160키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속 160키로? 160키로? 거기다가 눈보라 몰아치면 시속 200키로 정도의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면 초속으로 따지면 한 40미터 정도 나오겠네요. 거기에 이게 서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 바람을 맞고 있다 보면 기울거나 하면 삐그덕대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과거에는 뭘 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20, 30명 정도의 인원을 파견을 해서 다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기울어진 건 없는지 혹은 어느 부품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일일이 측정을 했는데 가봐도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건 한 20건 중에 한두 건 이 정도가 되거든요. 게다가 이 바람을 맞으면서 일하니까 사람들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뭘 했냐면 센서를 붙였습니다. 센서를 풍력발전기마다 4개씩 붙여서 이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모아서 흔히 말하는 디지털 모델을 만들었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굳이 거기 가지 않더라도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풍력발전기를 보여줘 하면 3차원 모델이 있는데 이게 가상 모델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풍력발전기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형상화해서 보여줍니다. 시각화해서.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이게 보시면 물리적 세상에 있던 풍력발전기가 디지털 환경 속에 구현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 모델의 핵심은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디지털의 힘이 되는 거죠. 네. 아 디지털화라는 게 굉장히 신기해 보이고 귀가 번쩍 띄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람 줄이는 거군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직접 웃고 가면 위험하니까 네. 이삼신병이 센 바람을 맞고 가서 동상에 걸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설비가 중단되는 일들을 막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비가 중단될수록 비효율이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걸 미리 파악하려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가서 일일이 두드려보고 진단을 해야 됐다면 이제는 평상시에 계속해서 꾸준히 보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기계들한테 애플워치를 채워주는 것과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심박동이 갑자기 늘지는 않았는지 이 사람이 흥분했는지 혹신 아니면 특히 이제 미국에서 애플워치 광고를 보시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갑자기 쿵 하고 쓰러졌을 때 이게 이제 넘어졌다라는 걸 애플워치가 감지해서 9.11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척한테 전화를 자동으로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넘어지고 이제 움직임이 좀 어느 시간 이상 없을 경우에 그렇죠. 연결되고 이런 거죠. 넘어졌다는 것도 이게 이제 자이로 스포프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디지털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기술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하여튼 일자리는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아무리 들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는 이제 좀 더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찾아가야 될 그럼 아무래도 이런 회사들이 대체로 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겠군요. 아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죠. 왜냐하면 제가 뭐 주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디지털 전환은 2010년대를 전후해서 상당히 화두로 돼 있었고 지금 2020년대에는 또 다른 화두가 이제 있긴 합니다. 그런데 2010년대 이런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던 기업들 중에서 7개 기업을 이제 분석했던 게 2019년 7월 21일자 포브스지에 나와있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주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맨 상위에 이제 나와있던 회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사띠아 나델라 회장님이 오시면서 클라우드 회사로 완전하게 이제 바뀌었죠. 네. 그렇죠.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디지털 회사 아니에요? 디지털 회사인데도 그 일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파는 상품 자체가 MS 오피스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거든요. 소프트웨어라는 건 사실은 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하고 그 구입한 뭐 CD가 됐건 DVD가 됐건 이걸 우리 회사 서버에 설치해서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설치하지 않고 이제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그런 모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구독으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사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가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개선점을 필요로 하는지를 수시로 감지를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담았던 게 이제 클라우드로의 변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CD로 만들어져서 이게 복제품도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코드만 주고 이게 바쁜 건데 이제는 아예 구독을 하게 되면 각 컴퓨터마다 뭐 시리얼 넘버라든지 뭐 그런 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더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 이게 그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내가 하루아침에 뭐 워드나 스프레츠들 쓰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은 이제 꾸준히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죠. 또 어떤 기업이 있나요? 아 그리고 이제 ms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니까 5년 동안의 그런 이제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시도를 해서 주가 상승률이 한 258%라는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 시가 총액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해서 다른 기업들은 보면 이제 그 주로 유통회사들이 좀 많긴 합니다. 뭐 베스트바이라든지 아니면 타겟, 홈디포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국내 잘 알려진 기업으로는 뭐 헤즈브로라는 아이들 그 완구 회사 있거든요. 헤즈브로? 주로 그 디즈니에 나오는 온갖 뭐 프린세스라든지 아니면 슈퍼히로 장난감은 다 이 헤즈브로에서 만듭니다. 여기는 디지털 전환을 뭘 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으로 그 소비자들과 함께 만나는 온라인 쇼핑몰과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광고를 만들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호감을 느낄 만한 광고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갑을 여는 사람들은 부모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들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어떤 제품을 샀고 또 이분들이 이제 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디지털 분석을 통한 다음에 분석해서 예측한 대로 프로모션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났더니 7년이라는 좀 긴 기간이 걸리긴 했어요. 스토리텔링 방식도 바꾸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효과는 한 203%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는 그러니까 긴 기간이긴 했지만 그만큼 이제 효과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헬스브로가 코로나 시국 팬데믹 시기에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주가가 잘 오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한 뭔가를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쓸 것 같아요. 이 장난감 하나면 한 시간은 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과거에 보시니까 이러이러한 장난감을 사셨는데 여기에 붙여서 할 수 있는 이것도 이제 친구로서 같이 세트로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 과정에서도 이 디지털 전환의 아이디어를 한 가지가 저희가 좀 중요한 특징을 얻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제가 예전에 늘 많이 하던 게 나 코카콜라 많이 마시는데 코카콜라는 나를 몰라. 나는 코카콜라 팬인데 코카콜라는 팬이 누굴지도 모른다. 이런 게 과거의 불만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회사의 고객이 혹은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떤 불만이 있는지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이런 이제 프로모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과정에서도 보여지는 거죠. 단순히 나를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가 지금 이제 예전에는 5살짜리였는데 이제는 초등학교를 갔으니까 그 나이대에는 이러이러한 이제 완구를 활용하시는 게 그리고 단순히 이런 완구만 활용하시지 말고 온라인 게임도 저희들이 만든 게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창의력도 키우고 수학실력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물론 장사 속이 보이긴 하지만 나를 그리고 내 자식들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케어받는 느낌.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아까 MS가 5년에 260% 가까이 그리고 헬스브로가 한 7년에 203%면 굉장히 높긴 높은데 사실 지난 10년 동안 나스닥이나 뭐 미국 다우 많이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MS랑 비교할 수 있는 다른 회사랑 볼 때 비슷한 회사 중에 예를 들면 이 회사는 디지털 전환을 좀 빨리 해서 이만큼 성장을 많이 했고 이 회사는 좀 안 하니까 좀 덜 올랐더라. 뭐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얘네만 올린 걸 보여주면 설정력이 약간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일일이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분석을 했던 분석가분이 썼던 방식은 실제로 그래서 주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5년, 7년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그러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로 이런 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지금 정 프로님께서 10년을 보셨지만 10년을 딱 놓고 보더라도 앞에 5년 동안 거의 주가 변동이 없었고 이런 작업을 진행한 5년부터 갑자기 이제 2배, 몇 배 이런 식으로 쭉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뭔가 이때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의 과정들이 이런 디지털 전환이었다라고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을 해주는 그런 결과였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회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회사의 가치조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실제로 뭐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났으니까 또 이런 뭐 주가에도 반영이 좀 됐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아까 그 이런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한 회사들도 있지만 순수하게 디지털에서 출발한 회사들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뭐 우버라든지 페이스북, 알리바바 그리고 또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탐 굿윈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제니스 마케팅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던 혁신 관련되어 있는 컨설턴트거든요. 이분이 2015년에 블로그 글을 하나 썼는데 이 글이 여기저기서 다 인용이 됩니다. 세상엔 정말 흥미로운 일이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상한 일이 뭐냐 봤더니 세계 최대의 그 부동산 회사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고 이제 에어비앤비를 또 한 얘기였죠. 세계 최대의 택시 회사는 택시가 한 대도 없더라. 그게 이제 아까 우버 같은 회사. 그리고 세계 최고의 그 콘텐츠 회사였던 페이스북도 자기가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건 하나도 없고 전 세계 최대 상거래 기업인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도 보니까 자기 그 재고를 하나도 관리를 하지 않더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결국에는 이 회사들의 장점은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을 했고 그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약간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그걸 어떤 사람들은 매치메이킹한다 아니면 플랫폼 기업이다. 디지털 커스터머 인터페이스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바로 읽어서 필요한 시점에 연결해 주는 회사들이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다라는 점들이 특징이었죠. 그러면 그 필요할 때를 잘 캐치를 해야 필요한 사람과 필요할 때를 잘 캐치를 해야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걸 잘 캐치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술이고. 네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디지털의 장점이었고 지금 정프로님도 예를 들어서 정프로님들이라니요. 정프로는 한 명입니다. 워낙 존재감이 있으셔서 정프로님께서도 보시면 과거에는 택시를 구하려면 제가 택시 승강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택시가 올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 카카오 택시가 됐든 우버 택시가 됐든 간에 아니면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랩 택시가 상당히 있는데 내가 있는 곳으로 택시를 불러오잖아요. 내가 여기 있고 나는 어디로 가고 싶다라는 걸 밝히면 그 부분들을 내가 헤드글리스입니다라고 택시 기사가 와서 그리고 이 택시 기사분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이 평점을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전하시는지 저희들이 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앞서서 상무님께서도 유통 쪽에서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빨리 해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나이키도 그렇고 홈디포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이 물론 나이키도 워낙에 잘 팔리긴 했지만 디지털 전환을 해서 온라인몰을 뭔가 더 강화했을 때 매출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체되어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을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과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기업에 성패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여기서는 보고 있거든요. 2년 동안 69%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나이키가 했던 일들은 보면 나이키는 소비재 업체이기 때문에 신발을 제조하는 업체잖아요. 물론 마케팅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유통을 과거에는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유통 몰드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 트렌드 중에 하나가 D2C라고 해서 Direct to Customer.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자. 직접 판매를 해야 되는 당연성 중에 한 가지는 아까 그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쪽들의 장점은 소비자들과 직접 거래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기록이 남게 되고 이분이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 어디 근처에 있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안해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나이키도 그래서 처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들과 손을 잡고서 일단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바일 앱을 엽니다. 이 모바일 앱이 사실은 소비자들 품 안으로 우리 회사가 뭔가 센서를 장착하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회사의 어떤 신발들을 주로 받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상품들을 구입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분한테 맞는 맞춤 프로모션도 또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나이키 같은 경우에 과거에 Just Do It이었지 않습니까? 복잡한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달리고 싶어? 그냥 그럼 달려. 우리가 나머지는 우리가 다 달리기 편한 신발들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이제는 모바일 앱들을 통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커뮤니티 작업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사용자들끼리 운동화를 사는 이유는 내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그럼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서 서로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사람들끼리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고 자신과 그 다음에 건강 목표를 연결해 주고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신발 아니면 심지어 이런 거죠. 신발이 어느 정도 달렸기 때문에 달았으니까 새로운 신발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한 2주 후에 새 신발로 교체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는 식의 제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용자를 읽고 사용자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제안을 하는 그런 것도 해요? 그런 것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물론 디지털 전환의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디지털 전환에 그러면 핵심 기술이라고 한다면 뭐뭐 있습니까? 이렇게 바꾸려면.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니 기존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려면 뭔가 예전에 쓰지 않던 기술을 도입해야 바꿀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아까 제가 여도원 앵커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본말은 도란스, 도란스포바가 사실은 변압기잖아요. 전압을 110을 220으로 바꿔준다든지 내가 쓸 수 있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역시 물리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수많은 데이터나 지식을 디지털로 바꿔주면 사실 아까 디지털 기업들이 했던 것처럼 이걸 활용해서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고객별로 저희들이 맞춤 제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 저는 이제 ABC로 정리를 많이 합니다. ABC? ABC 주스 뭐 이런 거 많이 하면. ABC, ABC 마트도 있고 ABC 주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러면 제일 먼저 요즘 핫하게 유행하는 A는 뭘 것 같습니까? A, AI. 그렇죠. AI 정답입니다. AI. 네. 인공지능. 사실 기업에서는 AI, ML로 많이 해서 인공지능의 한 출발점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 기계 학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인공지능으로까지 발전을 하려면 뭔가를 세상에 대해서 배워야 얘가 지능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이제 이세돌 구단을 이겼다는 알파고 같은 경우 딥러닝이라는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신러닝과 기존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코딩과의 차이점이 뭐일 것 같습니까? 코딩과? 네. 코딩과 흔히 얘기하는 AI 알고리즘의 차이점. 알고리즘의 차이? 네. 스스로 하느냐 아니면 가르쳐줘서 하느냐? 주어진 것만 하느냐, 이거를 뭔가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느냐의 차이. 네. 두 분의 답이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공지능 업계에서 과거의 코딩은 사람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때, 저희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자, 이게 입력 값이야. 너는 이런 일을 해. 라고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 값을 내놔. 라고 이제 인풋과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주고 나서 일하는 법을 알려주고 나서 결과 값을 원하는 건데 세상 일이 사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세상의 원리는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런 결과를 내놔. 그런데 실제로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사회에 나가보면 세상 일이 꼭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뭔가 노하우를 터득해서 이제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이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도 딱 그런 방식입니다. 얘한테는 이게 입력 값이야. 이런 결과가 나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고 얘가 스스로 그 중간에 일하는 법, 일 처리하는 방식을 학습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죠. 옛날에 이제 자율주행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주차부터 시작을 했었죠. 주차를 하려면 이 정도 선이 감지되면 이렇게 반응해라. 라고 막 열심히 프로그램을 사람이 만들었는데 프로그램을 아무리 막 추가를 해도 이게 복잡하고 무거워지기만 하지. 얘가 바로 대응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한번 얘한테 이 공간 안에 너가 들어가는 게 목적이거든. 차를 한번 세워봐. 그래서 얘가 실제로 세우기 전에 이 디지털의 특징은 실제로 같은 시간 안에 차를 세우기까지는 몇 번 못 세우잖아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엄청 많은 생각들을 돌려봅니다. 이세돌 구단을 알파고가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처음에는 이 프로들이 어떻게 이제 정 프로님을 포함해서 프로 기사가 어떻게 바둑을 두는지를 기보를 쭉 보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 배우고 난 부분을 그다음부터 뭐 하냐면 이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1초에도 몇십 번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나오면 몇백만 번의 바둑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세돌 구단을 이기기 전이었던 한 6개월 전에는 얘가 프로 사단하고 중국계 프랑스 프로 기사 사단하고 둬서 이겼거든요. 6대 0으로. 그런데 6개월 만에 프로 구단하고 바둑을 둬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어떻게 갑자기 승급을 그만큼 많이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만큼 바둑을 많이 둬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학습을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디지털의 장점이고 그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기계 학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출발점과 이 목표 지점을 주면 거기에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게 고양이일까 강아지일까 이걸 보라고 했으면 처음에는 다 털 있고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딱 보면 고양이지 강아지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훈련을 시킬 때 얘는 고양이야 얘는 강아지야 라고 이해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 얘가 나중에는 이건 96% 확률로 고양이인데요. 라고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여도냉크 지금 약간 잘 이해 못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제가 문과 출신이긴 한데 이런 내용은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해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예를 들면 내가 종이로 이렇게 고양이를 그려도 그렇죠. 사실 이제 당연히 컴퓨터는 너무 쉽게 알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전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우리는 고양이라는 느낌을 갖고 그리고 우리는 또 고양이를 수많은 어릴 때부터 많이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얘는 고양이라는 건 바로 알지만 컴퓨터는 이게 그냥 고양이인지 아니면 도트들의 어떤 나열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제 그게 학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구글에서도 비슷한 방금 정 프로님께서 손으로 그림을 얘기해 주셔서 구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머신러닝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앱을 통해서 아니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몇 초 이내에 고양이 하면 고양이를 빨리 그리도록 시켜요. 그러면 이제 띵 고양이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이런 작업들인데 그 배후에서 기계가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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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고양이를 이렇게 그리는구나. 우리는 그냥 게임을 하는 건데 배후에서는 학습을. 네. 네. 이렇게 생긴 것도 고양이고 이렇게 못생겨도 고양이고. 아니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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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대충 그냥 선만 그려놓으면 막 뱀을 그려주고 이런 게 있던데 저는 그게 그냥 되게 재밌는 그림 그리기 앱이구나 했는데 그게 머신러닝을 뒤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가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근에 어떻게까지 발전을 했냐면 사진 한 장 딱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뭐야? 라고 하면 얘가 내 비행기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커다란 풀밭이 있고 저 멀리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다 내려서 걷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고 장면을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얘가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머신비전이 발전했다는 얘기죠. 사람의 눈처럼. 그럼 이제 나중에 cctv도 그냥 기계가 알아서 다 예를 들면 어떤 범죄 현장이라든 이런 것들도 다 분석해 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ai. 그리고 설명을 하게 되면 최근에 또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쪽도 있지만 이게 음성을 합성할 수 있는 또 음성 보이스 기반의 ai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말로 설명해 주고 저희가 뭘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로 대답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디지털 전환의 핵심 abc 중에 a 해주셨습니다. 이제까지 a였군요. 이제 a 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 b. 근데 b. b는 이제 뭘까요? abc 중에 b. b는 우리 빅사이즈 빅데이터. 아 딱 정답입니다.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ai를 얘기를 했지만 ai는 뭘 먹고 살까요?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중에서도 이제 엄청 많은 데이터를 먹고 살아야 많이 먹을수록 그리고 다음에 많이 학습을 할수록 더 똑똑해지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빅데이터 중요합니다. 빅데이터도 당연히 이제 품질이 보장이 되어야 이제 더 나은 불량식품 먹으면 얘가 좀 불량기 있게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불량기. 채팅봇들이 대체로 좀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죠. 채팅봇 중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사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중에 저희 고객사 중에는 이제 그 jr west라는 쪽이 있습니다. jr. jr이니까 이제 japanese rain에서 니시데츠라고 해서 일본 서찰 서부철도 회사거든요. 네네네. 서부철도 회사는 뭐 이제 저희와 함께 그 인사 쪽을 인사 부문을 디지털 전환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쪽에서 저희랑 단순히 인사 쪽에 관련이 있어서 저희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골칫거리 중에 한 가지가 시골 간이역에는 컴퓨터가 없어요. 이분이 갑자기 이사를 했거나 하면. 아예 없어요? 컴퓨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찍고 이런 것만 나오는 사람들만 표 검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사를 했으면 인사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결국에는 이제 이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보내면 이제 가서 가는 데 일주일 서류 작업해서 시스템에 변하는 데까지 한 2주일 해서 14일 정도. 그러니까 보름 정도가 지나야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니? 휴대폰 있으시잖아요. 내 휴대폰. 지금 서류 양식은 대부분 이렇게 딱 포맷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름, 주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제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그러면 얘가 손글씨를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글씨를 인식해서 광학 문자도 인식하고 OCR을 통해서. 문자도 인식하지 손글씨도 인식하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여기서 캡처한 데이터를 인사 시스템에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그러면 2주일 걸려야 될 걸 지금 내가 이사했다 그러면 바로 사진만 찍으면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AI가 좋은 데이터를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가 왜 AI에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 한 20명을 뽑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AI를 훈련을 시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그동안의 승진 데이터, 승진 심사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다 얘한테 먹여줬어요. 빅데이터를 먹여줬더니 딱 탑 20를 뽑긴 했는데 3위, 3위고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 심사위원회에서 뽑은 사람에는 전혀 들지가 않은 사람이 갑자기 3위 후보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딱 봤더니 이 사람이 최근 전년도에는 성적이 좋은데 영업사원이라서 저희가 기준으로 봤던 건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 2년도를 완전히 말아먹은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런데 너 왜 추천했니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은 그 2년 동안 잠시 침체기였을 뿐 그 앞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최근 10몇 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해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승진에 대한 상사의 평가도 안 좋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본인의 직원 몰입도 조사를 해도 의욕 없다, 회사 옮기고 싶다, 떠나고 싶다를 얘기했는데 작년부터는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를 빼고는 이 사람은 승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알고 봤더니 그 2년 동안 직장 상사가 바뀌었었어요. 상사와의 문제로 뭔가 이게 궁합이 흔히 말하는 안 맞으니까 케미스트리가 안 맞으니까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그 일을 안 했다가 그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다시 한 번 옛날 모습을 찾았다는 걸 이거 사람들은 놓치지만 사실 빅데이터는 모든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할 사람이다. 이러면 줄서기 이런 문화가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AI와 빅데이터가 왜 이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기술인지를 쭉 봤었고요. AI, 빅데이터. 또 C는 뭡니까? 세 번째 C. C는 이제 아마 주식시장에서 한동안 계속 화두가 됐었던 지금도 화두죠. 그렇죠. 지금도 화두죠. 맞습니다. 유동훈 에코님께서 잘 보시던 대로. 클라우드. 클라우드가 화두인 이유는 사실은 꼭 클라우드 때문에 이게 디지털이 잘 커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클라우드를 저희들이 구름 모양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는 클라우드와 맞다라고 보는 게 클라우드가 이게 구름 모양이 사실은 인공지능의 뇌 모양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찬제창조에 보시면 하느님이 계시는 쪽 배경에 구름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게 뇌 모양을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결국에는 인지능력을 줬다라고 미켈란젤로는 잘하고 싶었던 숨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클라우드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왜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그렇게 빨리 배우는 걸까? 일론 머스크 요즘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욕 엄청 많이 있죠. 돈치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테슬라의 차량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테슬라한테 클라우드로 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물론 암호화돼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동행커가 어떻게 차를 운전했는지를 얘가 꼭 알지는 않지만 여성분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그런 부분들 얘가 배우고 운영을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처음 가는 길인데 이미 내 선배 차들이 이 길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녁 8시 때쯤 되면 미국 같은 게 특히 저 오른쪽에서 사슴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걸 학습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때 알아서 차가 속도를 줄여주는 겁니다. 미리 조심해서. 혹시 또 오른쪽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 기계 학습,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클라우드로 갔을 때. 그러니까 테슬라가 운영하는 방식들은 이 차가 배운 내용들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보냅니다. 그러면 테슬라 쪽에서 배운 내용들은 그 길을 처음 가는 차들도 쉽게 배워서 학습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 그러니까 차들이 빨리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이 더 빨라지는 이유는 미국 길을 차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한국 지형에도 한국 테슬라 차량들이 지금 모델3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많이 다닌다면 그것도 한국 지형에 맞는 부분들, 자율주행 기능들이 빨리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BC까지 설명을 좀 해주셨고. 그럼 이제 디지털화를 잘했던 기업들 사례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니까. 이런 회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기업인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사실 ABC, ABC 그래 인공지능 우리도 하고 싶지. 돈이 보통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네, 한두 푼이 아니고 또 데이터가 필요하대.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도 또 별도의 프로젝팅인 것 같고. 클라우드로 전환하려고 했더니 우리 회사는 여전히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대기업들도 있겠지만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힘으로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활용하면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런 지능형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물리적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볼 수 있게 디지털 세상과 연결해 주고 거기서 빅데이터 분석이 됐건 예측 분석, 시뮬레이션에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현실 세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그런 식의 업무 방식들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플랫폼들을 활용할 수 있게 가는 쪽들이 사실은 디지털 전환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양계장이라고 치죠. 양계장인데 디지털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자 그럼 우리 한번 디지털화를 해보자.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나한테 칩을 심어낼 수도 없고. 그 좋은 지적이세요. 왜냐하면 양계장에서 그럼 우리의 관리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이제 닭들이 잘 자라서 그 다음에 알을 잘 낳고 이런 여러 가지를 쭉 하려면 이게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모위를 주는 타이밍 물을 얹어줘야 되고 이 모든 게 사실은 키우는 사람의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이걸 모위를 줄 때다 아니면 온도를 좀 낮춰야 될 때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센서. 그렇습니다. 센서. 이 센서 기술이 사실은 디지털화를 위한 첫 번째. 왜냐하면 옛날 같았으면 누군가가 지금 온도는 몇 도요라고 기록을 해야 시스템이 아 이건 몇 도구나.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주세요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센서 데이터가 있으면 아까 제가 애플워치 예를 들었지만 시시각각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얘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상태로 계속 보면 안 돼. 온도를 지금 낮춰줘야 될 때고 물을 줘야 될 때다라는 판단이 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센서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IoT 센터 사물인터넷 센서가 사실은 디지털화를 위한 데이터를 캡처하기 위한 포착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센서 달고 또 그러면 되겠네요. 이제 우리 닭들이 낳은 알들을 이렇게 납품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 직접 상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직접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며칠 만에 보통 주문들을 하시는지를 미리 고객 데이터를 좀 확보하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이제 그걸 때 맞춰서 알람 좀 넣어드리고 네. 뭐 이런 것도 좀 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기술 중에 한 가지가 사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연결하는 기술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a b c 중에 아까 제가 세 번째 그 커넥티비티 창문 연결하는 측면에서의 기술 중에 하나가 아까 아까 클라우드라면서요. 그거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고요. a b c. 또 다른 a b c가 있나요? 또 다른 a b c. 이건 이제 물리적인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해 주는 기술입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a b c가 많아요. a b c가 많습니다. a b c 마트도 있고 뭐 a b c 주스도 있고 네. 그런데 이 커넥티비티 해주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아까 iot 기술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iot 센서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많은 걸 어떻게 연결하고 빨리 연결할까 하는 측면에서 이제 5g 네트워크도 상당히 중요한 연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빠른 속도로 연결이 되어야만 사실은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바로 포착해서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여기 이제 두 번째 거꾸로 여기 c에서부터 b로 가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원산지가 정말 맞는지 원산지 증명. 네. 원산지 증명. 정말로 유기농이 맞는지 이 상품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소금이었나요 아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유기농 소금이었는지 아무튼 뭐 그런 음식이었는데 알 것 같더니 이게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제품이었다 뭐 이런 그런 비슷한 기사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누구도 이 원산지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어떤 이걸 어떻게 보면 제품에 대한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가 어떻게 살아와 어디서 태어나고 자라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거기에 이제 무농약 재배라든지 아니면 유기농 인증 이런 인증서 하나만으로 제가 믿고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뭐 정 프로님께서도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네.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사실 분산 장부 기술로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가상화폐를 입증하기 위한 게 한 가지 기술이지만 분산 장부는 어떤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를 입증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달걀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유통 단계를 거쳐서 나한테까지 왔는지를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조작불가. 그렇죠. 조작불가하는 방식들이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상품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측면 그리고 이 조작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원산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서 이걸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믿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좀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동안 잘 열심히 해왔던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A는 뭐가 될까요? A는 이제 저희들이 그래 디지털이 많이 발전해서 분석 기술도 뛰어나고 예측도 할 수 있고 다 좋은데 그러면 아까 여동은 앵커님께서 초반에도 얘기하셨지만 일자리 뺏는 거 아니냐. 정 프로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들이 이제 기술 방향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네. 네. 그래서 디지털로 잘하는 부분들을 물리적 세상에 연결해 주는 대표 기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AR 쪽이 있죠. AR. 증강현실 쪽이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증강현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저희 고객사들은 대부분 주로 이제 정비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로렌즈 같은 이렇게 구글 글래스 같은 이런 안경을 쓰고 나면 이분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어디 변압기라든지 기계를 고치러 가야 된다. 그럼 가면 예전에는 이만큼 매뉴얼들을 들고 다니거나 그래서 이 기계는 몇 번이지 하면 열심히 뒤져봐야 돼요. 뒤져서 딱 찾았는데 이 도면이 평면 도면이에요. 지금 건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평면도를 가지고 3차원으로 뭔가 해석해서 여기다가 뭘 설치하라는 거구나 라는 사람의 해석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증강현실이 되면 이걸 가지고 딱 보면 여기다가 설치하라고 빨간색으로 배선은 여기다 하시고요. 배관은 이쪽에다 하세요 라고 보이면 사람들이 엉뚱한 벽을 뚫을 이유도 없게 되는 거고 처음 갔지만 이 사람한테 3차원 애니메이션이 보이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오른쪽 나사를 이쪽으로 몇 번 돌리시면 이제 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딱 풀어놓고 나면 다시 조립할 때 헷갈리잖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딱 보면 이게 머신 비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공기능으로 발전해서 이 나사를 이쪽에다가 조여주세요. 지금 이 기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게 머신 비전이 발전해 있고 처음 신입사원이지만 아까 숙련된 사람처럼 가서 일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다가 막혔어요. 그래서 딱 가려고 했더니 문이 안 열리네. 여기 문 어떻게 열어? 라고 물어보면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작업을 했던 분한테 딱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딘데 하고 보면 이제 시각화해서 딱 보여주면 아 여기 거기구나 라고 이제 관련된 정보를 읽어서 여기에는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러면 아 비밀번호 알려줄 수는 없고 내가 눌러줄게 하고 자기가 딱딱딱딱 가상 패드를 눌러주면 거기서 띠띠띠띠 해서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이게 영화 속 얘기가 아닌가요? 영화 속 얘기가 현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보면 그 보완은 보완대로 하니까 이분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권한 있는 사람이 열어주고 들어가서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수많은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비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이제 뭐 좀 중소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카운트 ERP는 4만 원이면 되지만 이거는 진짜 막 예를 들어 50억 든다 이러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특히 중소기업은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사실 스마트 팩토리 박람회를 가보시면 이게 저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오버 메세 작년에는 쉬고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한오버 산업 박람회는 주로 4차 산업혁명을 많이 하니까 지능형 공장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아니면 개인 맞춤화된 상품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국내의 스마트 팩토리 전시회를 갈 때와 확연히 보입니다. 그쪽으로 가보시면 주로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플랫폼들 아니면 파트너사들이 어떻게 해서 스마트 공장이 이루어지는지가 보이는데 국내는 주로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금 몇 천만 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지능형 스마트 콤베이어 벨트. 이게 왜 스마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물건을 나르지만 더 무거운 것도 나를 수 있어요. 유연하긴 한 것 같은데 뭔가 스마트하진 않은.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센서를 달기가 힘들어요. 부품 몇 품이 난다고 여기다 일일이 센서를 달아. 그래서 쓰실 수 있는 기술 중의 한 가지가 머신 비전이거든요. 기계가 시각화가 돼 있으면 이게 엄청 빠른 속도로 1초에 몇 십 개가 지나가더라도 여기 위에 적혀 있는 번호를 딱 숫자를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바코드도 인식하고 숫자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코드나 태그를 다는 대신 아니면 여기다 일일이 스마트 센서를 다는 대신 착착 사람이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 카메라만 있으면 이 스마트 카메라가 사실은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뒤에 들어가 있는 머신 비전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지만 이 두 가지가 어쨌건 스마트한 비전을 머신 비전을 갖춰주기 때문에 사람보다 빠른 눈이 우리 공장에 오게 되면 딱 육안으로 검사해야 될 부분들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큰 돈 들이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스마트화할 수 있는 디지털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 개가 좀 있군요. 그게 무슨 박람회? 스마트 팩토리 박람회 아니면 스마트 공장 박람회를 가끔씩 저희 1년에도 한 두 번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좀 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아까 그 이카운트 ERP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ERP가 좀 세대교체가 있습니다. 과거의 ERP가 저희도 그랬었고 모든 ERP는 야 도대체 우리가 열심히 마케팅 홍보 활동하고 판촉 활동을 했는데 이게 남는 판촉을 했는지 돈은 돈대로 썼는데 이게 우리가 수익성이 얼마가 지금 수익이 남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쓰고 나서 월말 결산 분기 마감을 해봐야 그때 누가 이렇게 망하는 캠페인을 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정보를 본 게 아니라 몇 달 지나서 정보를 분석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과거의 ERP가 기록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장부 기록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해놓고 분석은 나중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회사는 지능형 ERP라고 하니까 이게 왜 지능형 ERP냐고 하면 얘가 기록하는 건 속도가 엄청 빨라졌기 때문에 기록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요. 대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 회사는 저희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항상 하는 일마다 디지털 비서가 숨어있거든요. 디지털 비서는 우리 채용한 적이 없는데 누가 우리 회사 일을 하고 있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종의 인공지능 로봇처럼 소프트웨어 안에 숨어있는 일인데 얘가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경우는 이거죠. 업체한테서 인보이스를 보내오면 세금 계산서가 딱 들어오면 딱 PDF 문서로 이메일에 첨부돼서 오거든요. 사람이 일일이 이걸 해석해서 시스템 안에다가 어느 업체에 주소 집어넣고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PDF 문서를 이렇게 해서 시스템에 딱 입력하면 인보이스가 들어갔으니까 이 회사에는 언제까지 3개월 이내에 지급 결제가 일어나야 된다. 이 과정 사람이 일일이 하는데 오려붙이다가 잘못 붙일 수도 있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인공지능 로봇이 뒤에서 자동화를 해줍니다. 틀리지 않게. 네. 딱 이 PDF 문서만 딱 보면 이건 제가 많이 해봤어요라고 학습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 PDF 문서로 들어있는 인보이스는 자동으로 시스템 안에 업체, 업체명, 주소, 그 다음에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얼마어치 수량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내역들을 다 집어넣고 어느 구매 발주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들까지 시스템에 다 자동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게 정확도가 거의 96% 됩니다. 96%는 사람이 보통 94% 정도면 사람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96%면 거의 실수하지 않고 안 틀리다고 할 수 있고 그래도 얘가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거 같은데 주인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는 작업들이 이 ERP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흥형 ERP.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저는 이제 보시면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는 왜 자율주행이 빠른데 휘발유 차량은 자율주행이 이렇게 느릴까? 라는 의문은 혹시 가해보지 않으셨는지? 가만히 보시면 자율주행이 잘 되는 차들은 주로 전기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게 내연기관 차량 흔히 외국에서는 아이스 차량이었거든요. 거의 썰렁하다고 해서 인터널 컨버스션 엔진에서 내연기관 차량은 차가 움직이면 현대차도 그렇고 다 어지간하면 벤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가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부품이 2천 개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저희 보면 직선운동을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꿔준다 등등 많이 배우셨잖아요. 이런 원리 자체가 그래서 부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전기차는 그냥 배터리와 모터거든요.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대로 바퀴도 돌 거기 때문에 뭘 바꿔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2천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가는 내연기관 차량 대비 테슬라 모델에서는 18개밖에 안 움직입니다. 사실 부품 자체도 별로 없긴 해요. 움직일 게 적어지는군요. 그러니까 내부 차가 움직일 때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18개밖에 없고 얘는 2천 개를 신경 써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내부 살림이 간단해지니까 별로 신경 쓸 게 없으니까 바깥에서 배울 일이 많아지는 거죠. 센서나 아니면 레이다나 적외선 카메라 이런 것들 다 달아놓고서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신경을 쓰고 거기서 배운 내용대로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ERP도 과거의 ERP들에 비해서 구조 자체가 훨씬 간단해졌어요. 20배 정도가 간단해졌다는 얘기는 예전에 ERP는 이렇습니다. 구조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록은 잘하거든요. 그런데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진이 그래서 수익성이 얼만데 수익성 분석을 하려면 여기저기서 뽑아서 변환하는 작업들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과거의 ERP는 구조상 이게 내연기관 차량하고 똑같기 때문에 빠른 분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걸 기록하는 순간 분석하기 편하게 미리 요약하고 집계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느라고 한 20가지 정도의 데이터 테이블을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어치를 샀다고 구매 발주만 내리면 끝이 되는데 구매 발주가 나가는 순간 매입 채무가 얼마가 발생했고 언제까지 이 업체한테 물건을 받을 계획이고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내역들이 쫙 한 20개 정도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까 내연기관 차량에서 한 2천 개 이상 부품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뀐 지능형 ERP는 그냥 사왔다, 팔았다만 기록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이게 수익성이 얼마가 남는데 분석하려고 하면 분석하는 시점에 지금 최신 데이터를 바로 그때 집계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구조상 훨씬 심플해졌기 때문에 전기차처럼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학습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돼서 가격 조금 비쌀 수는 있죠. 이 카운트 ERP 4만 원 정도보다는 당연히 비쌀 수 있는 부분. 점점 저렴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소중형기업들은 그래서 클라우드 방식들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많이 도입을 합니다. 월구독처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쓰는 만큼만 돈을 내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도 커피 한 잔 값으로 ERP 쓰세요. 영업 그만하시고요. 네. 영업 중에서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ERP에도 지능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들이 안쪽에서는 좀 심플화해서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사도 이런 안쪽에 결제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하고 바깥의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심플하고 내부 업무는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동화하자. 실제로 그럼 이런 걸 잘해서 지금 괜찮은 결과를 내고 있는 회사들이 뭐 좀 사례 들어주실 만한 데가 있습니까? 네. 그럼 기업들이 일단 글로벌하게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여러 번 클라우드 전환을 했었고 저희와 파트너 사이면서 그러니까 서로 저희도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제품을 쓰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저희 회사 제품들을 쓰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전환 작업들, 클라우드의 전환들을 통해서 MS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달러로 해서 1조 8천억을 넘어가는 우리나라 회사 중에 없습니까?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디지털 전환 사례보다 아예 순수하게 디지털로 출발한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도 저희 회사와 함께 이런 지능형 기업 혹은 지능형 기술들을 활용한 사례들이 야놀자라든지 아니면 샌드버드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둘 다 지금 IPO를 준비 중인데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들이죠. 야놀자. 야놀자. 야놀자 한참 광고도 많이 나와서 TV 광고도 많이 하고 했었죠. 저는 맨 처음에는 시끄럽게 했죠. 지나치게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잘 알고 있습니다. 야놀자라고 그러죠. 야놀자 나오시면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아 제가 그전에도 그랬었네요. 누우는 걸 좋아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거야말로 진짜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앱인 것 같아요. 야놀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야놀자. 야놀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야. 왜냐하면 저는 이 디지털 전환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분이 인공지능이나 미래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능성과 목적의식 이 둘이 만났을 때 비즈니스 밸류가 주식시장이든 아니면 주주가 됐건 소비자들이 됐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들은 무한해요. 그런데 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사람이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purpose라고 하는. purpose가 사실 영어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용도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댐이라고 배웠던 게 사실은 다용도실과 같은 단어거든요. multi-purpose라는 게. 목적은 결국 용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쓸모있는 기술인데. 야놀자의 밸류는 뭔가 봤더니 놀 줄 모르는 한국 사람들에게. 야 놀자. 라고 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길들을 알려준다. 상당히 와 닿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노는 걸 좋아하는 한국분들에게 더 놀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플랫폼. 노는 걸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논다고 하는 게 만나서 술 마시고 골프 치고 이렇게 다 한정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디지털이라는 건 이거거든요. 이 소비자 개인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놀 수 있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면 사실은 소비자들이 뭘 하고 노는지. 아니면 숙박업체들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야 놀자는 디지털 기술을 사실은 활용을 하시고. 아마 단순히 그런 회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만 데이터화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숙박업체도 사실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IoT 데이터를 접목으로 시켜서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객실이 지금 비어있다. 아니면 객실이 지금 고객이 계시는데. 온도가 이분이 생각하시는 온도보다 좀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낮춰달라든지. 주무시는 동안에도 이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스마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솔루션도 하고 있고. 샌드버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시면 채팅 API 하는 회사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챗봇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 회사가 특히 많이 오히려 코로나19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예전 같았으면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타트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뭐 고객사, 가만 고객한테 프레젠테이션 하러 가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그냥 주미 회의가 됐건 팀 회의가 됐건 온라인으로 만나서 하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 무대가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 이런 고객들하고 만나서. 심지어는 2주 이내에 유럽에 있는 어떤 의료업체에 고객 상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아니면 교육기관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라든지 학부모와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들. 이런 앱들도 연결하는 작업들을. 샌드버드가 뭐 채팅. 맞습니다. 이름도 그 새를 보내다. 옛날에는 이제 새를 보내서 이렇게. 샌드버드. 샌드버드. 그러니까 새를 보내서 우리가 소통을 했던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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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샌드버드. 네. 그래서 샌드버드. 새를 보내는 회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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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회사들도 이제 세상을 연결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관심 있어 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제조업체인데 전환한 회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대웅 제약이 속해 있는 대웅그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웅 제약? 네. 대웅 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그룹사 직원 수가 한 3,500명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그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 쪽에 처음에 출발을 했다가 그 뭐 지능형 ERP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업무의 자동화를 상당히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웅 제약이? 대웅 제약이 우루사 아니에요? 우루사죠. 백일석. 그렇죠. 백일석. 우루사. 그리고 큰데 곰 웅자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지능형 RPA 작업들을 하는데 거기서 챗봇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챗봇 이름이 뭘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빅베어. 이야, 비슷합니다. 빅만 빼시고. 베어예요? 베어? 베어인데 저는 맨 처음에 베아버트 해가지고 아, 봇이 뭐지? 아, 베아. 베아. 베어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배어버스를 지금 이제 RPA로 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뒷단의 로봇 소프트웨어를 구해주게 놨거든요. 얘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사장님 출근하실 때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 출근하거나 아니면 영업사원 출근하면 아침에 왔을 때 바로 분석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딱 들어와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런데 이 보고서는 아침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꺼내는 순간 실시간으로 뒷단에서 계속 얘가 데이터는 바뀌니까 바뀌는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최신 분석 데이터를 내가 볼 수 있게 계속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능화 됐을 때는 장점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계속 주지만 정말로 내가 알아야 될 속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매출 예측이 뚝 떨어져서 이번 달 월말 매출을 못 맞출 것 같습니다라고 세일 예측이 떨어진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본부장님한테 바로 즉각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어? 얘 거의 맞았어 그동안. 원인이 뭔지 분석하고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얘가 디지털 비서가 숨어 있으면서 이 배아버시 뒷단에서 계속 이런 분석을 하고 있다가 출근하시면 주고 아니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는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런 기술이 문제에 대한 알림은 해주지만 문제 해결책은 제시해 주는 건 아니죠? 현재로서는 아직 해결책까지는 제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근데 사실 지능형 기업이 되면 지능형 기업의 목표는 그 부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머신러닝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은 얘가 뒤에서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가만히 봅니다. 이 회사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봤더니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누구를 쪼아서 회의를 소집한 다음에 뭐 하고 나서 이런저런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뭐 한다 그러면 딱 이제 나중에는 이럴 겁니다. 본부장님 회의 소집하시죠. 누굴 부르세요? 네. 지금 이거 타겟 못 맞추를 이 코타 못 맞추를 이 영업사원들 빨리 모으시고 대신 분석 자료는 제가 분석해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쪽 어카운트에 계속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시키시죠. 직원들 죽어 나갔네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제안까지도 이 머신러닝은 이제 뒤에서 계속 배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더라도 이 회사의 분위기에 맞게 이 비서가 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이용하는 본부장이나 대표가 많이 쪼우는 스타일이면 AI가 많이 쪼게끔 또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회사의 문화상 좋으실 것 같습니다만 회사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영업사원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했더니 더 효과적이더라 라는 걸 배웠으면 지금 힘드시죠. 이러이러한 부분을 한번 해보시죠. 라고 제안하는 분들이 있고. 이거 아주 탐내는 사장님들이 많으시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들은 이게 과거에는 뭔가 프로젝트를 했다. 그러면 맨날 자꾸 분석 데이터 나보고 알아오래.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매일매일 출근해서 처음 하는 일이 데이터 뽑고 본부장님한테 데이터 전달해드리고 이런 거였는데 그건 이제 얘 비서가 다 해주고 디지털 비서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분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떤 요구사항들이 나오냐면 분석 기능들을 더 잘 쓸 수 있게 교육을 좀 해달라는 사용자 피드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했더니 분석이 다 내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있다.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서 주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또 높은 가치도 인정받고 이런 걸 텐데 여튼 뭐 직원들 좀 힘들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꼭 반드시 힘든 것만은 아니고. 도와주기도 하니까요. 어떨 때 보면 또 위에 계신 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계속 괴롭히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걸 데이터를 쫙 받아보면 이게 문제라는 게 좀 명확해지니까 뜬금없이 아니면 이유 없이 부하직원들 많이 괴롭히는 일은 좀 덜해지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사실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특히 임원분들이 먼저 분석 정보가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더 요구사항들을 많이 내놓으시게 되거든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을 했던 CNN 미디어 저희 강남 케이블 방송하시는 강남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IT 부서에서 보통 프로젝트를 하면 임원분들이 이런 리포트를 좋아하시게 해서 한 20, 30개 정도 리포트를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임원분들이 딱 보시다가 이거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대신 이제 이 회사는 뭘 했냐면 반나절 단위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간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딱 부장님 나와서 저희 이사님 최근에 지난주 실적은 어떠고 저쪽은 막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실적? 내가 방금 보니까 이거 떨어졌는데? 라고 이제 모바일로 계속 바로 이제 분석 정보를 실시간으로 거의 가깝게 반나절 전에 업데이트했던 이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준비한 정보고 이 임원분은 지금 이제 일요일 사이에 바로 업데이트됐던 내용을 보고서 이 고객 이탈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딱 임원분이 먼저 이 문제제기를 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밑에 분들도 분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원인 분석을 미리 하고서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기업 문화 자체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러면 이런 건 좋은데 원인 분석할 수 있게 미리 이런 쪽 보고서도 한번 만들어줘. 라고 이제 IT 부서에 직접 뭔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그런 식으로 기업 문화가 바뀌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특히나 이제 기업체 다니시는 분들 임원들도 물론이고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그냥 직원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회사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또 디지털화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영상 설명란이나 이런 데에다 링크를 걸어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기업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화를 통해서 어떻게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효율성이 증대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직도 디지털화를 생각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이러다 당신들 정말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정말 기업의 생사건리 문제라는 걸 끝으로 한 말씀만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도 제가 가능성과 목적의식이 만나는 곳에서 파괴적인 혁신은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가만히 있으면 그동안 잘 팔리던 물건 만들어서 파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러고 있는 사이의 경쟁사 같은 경우는 아까 나이키도 디지털 전환을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실제로 우리 소비자가 우리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뭘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이건 고객과의 직접 소통 창구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지금 어떻게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해서 개인의 건강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를 걱정을 할 때 고민을 할 때 결국에는 사실은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기업들과 경쟁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신발만 잘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신발을 이용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까지 고민하는 회사들과 경쟁을 벌인다면 결국에는 파트너십 기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이런 소비자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뭔가 앱이 됐건 여러 가지 새로운 투자처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을 바꾸시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쓴다라는 것보다도 모든 기술은 저는 한마디로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가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방화하 있었습니다. 에로 방화해서.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이 기업이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실 때 사실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지 아닌지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기업들 다행스럽게 저희 회사 홍보하자면 저희 회사와 함께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음 달 중순경에 6월 15일쯤에 사파이어 나오라고 하는 행사가 사실은 글로벌하게 미국에서만 하던 행사인데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한국으로도 찾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대웅지약이라든지 카카오 엔더프라이즈 보선그룹 이런 한양건설 모회사죠. 아니면 제이씨스 메디컬 같은 다양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사례들도 국내외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사례들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화 우리 3프로TV도 한번 디지털화 고민 좀 많이 해보고 이미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또 발빠르게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SAP 코리아의 박범순 상무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함께 진행해 주신 우리 여도운 앵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디지털화해서 좀 스마트한 인간으로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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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